혜민이 바지에 오픈 히어 써있는 아 그 바지만 아니면 좋겠어요. 나 그런 적 있었어? 나 그런 적 있었어? 아 뭐야 나 몰랐네. 아 뭐야 나 몰랐네. 어 몰랐어. 혜민 씨. 어 몰랐어. 여기 돼 있는 거야. 몰랐어. 아니 입으면서 보지 않으셨어요?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. 어 저 몰랐어요. 나 이거 오늘 알았어. 나 몰랐어.